스테이앤 미션 스테이앤 미션 엠팝에 방문한 아티스트는 스테이앤 미션에 성공해야 스테이지 엔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어떻게 갈 수 있죠? 스테이지 엔으로 가기 위한 아이브의 스테이앤 미션은 바로 케이팝 퀴즈입니다 케이팝 예즈 언니 진짜 잘하잖아요 유진 언니가 있으니까 걱정 없네요 어떤 노래가 나올 것 같나요? 나는 약간 옛날 노래? 아이브 노래도 한번 나와줘야죠 맞아 센스가 있으시니까 엠팝은 없었다면 지금 빨리 추가하세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뭐야 이거 너 생각만 너 생각 많이 들어 이거 널 생각 이런 것 같잖아 왜 근데 이거 아이돌분들 노래인가요? 아니면 발라드도 있나요? 케이팝이에요 케이팝이면 아이돌? 아이돌 이렇게 긴 게 있어? 근데 이게 가사잖아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워 어떻게 맞혀? ㅇㅇㅇ 마지막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뭐지 도대체? 아이 아이 원영 원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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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 왜 썸도 다 비슷한 거야 수 수 수는 시 너 생각 많이 너무 어려운데? 많이가 띄어쓰기가 틀리지 않았어? 달리 뭐 힌트 같은 거 있나요 혹시? 힌트 주세요 엠팝 힌트는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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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시 추후인데요? 처음부터 우리 노래였어 자 에프터라이크 러브다이브 아이엠 키치 우리 한 노래씩 해보자 나 일레븐부터 키치 나 러브다이브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 수락곡도 포함이겠죠? 타이틀일 것 같지 않아? 타이틀이라고? 어 근데 키치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럼 키치인가 보다 방금 엠팝이 웃었어 웃으셨어? 웃으셨어? 야 키치 키치 키치만 하면 돼 키치 키치만 하면 돼 난 잘 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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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니 바보들 뭐야 내 눈을 잃고 나서 땀이 없는 게 땀이야 나 생겨 못 나 생겨 못는데 나 먹으면 되면 사는 애야 나 생겨 먹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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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애야 아이구 키치 정답 아이구 키치 와우 와우 어렵다 와우 정효 우리 만에 자유로운 나인틴스 우리 마рач human 와우 정효 우우 우리 마рачja 우리 마рачja 우리 마рачja 나는 생겨먹은 대로 사는 애가 파트 누구야? 이서우 바로 본인 파트 씬들 자 다음 몸속에 숨겨온 생숙 너는 뭐야? 혼나야지 뭐 어쩔 거야 우리 노래 있지 않아? 이런 거? 이번 가사는 유진 씨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막 모르면 누구한테 미안해야되고 뭐 그런 노래인가요? 틀렸습니다 노래 트지 마세요 안 출 거예요 엔팝 믿었는데 잘 난 척만한데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가끔은 이해조차 안 되는 시선들 억울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만든 수많은 나와 얘기해 우린 모두 담아야 Either way I'm good 전부 좋다고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닌 걸 모두 다르게 사랑할 때 Either way I'm good 예술에 관한 맛 흐흐흐흐흐흐흐흐 오오오오오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K-POP 월간 차트쇼 엔팝 네이버에서 엔팝을 검색하고 엔팝 공식 채널에서 하루에 한 번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세요